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 강사와 함께 깊은 인생탐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개념을 또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렸지만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이미 산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많아요 근데 오늘 좀 총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개념이냐 가역과 비가역 말이 좀 재미없게 생겼죠 가역은 뭐죠? 되돌릴 수 있다 비가역은 안 돼서 납붙여서 안 된다 되돌릴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좀 말이 어려우니까 좀 학술적, 좀 추상적이니까 제가 이거 종이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과연 이 행동이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를 종이로 딱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동글동글 말아 볼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 봅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많은 행위를 했어요 이거는 가역 행위냐 비가역 행위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종이를 다시 판판하게 피는 기준에서 원상태로 봤을 때 똑같이 판판해졌죠 약간 구불구불해도 다시 이것도 반대로 가면 100% 평평하게 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역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렇게 비가역이나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가역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똑같이 종이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접습니다 접습니다 그럼 원상복구 시켜볼게요 또 펴졌어요 여전히 필 수 있죠? 근데 어때요? 여기 자국이 남죠? 이렇게 잡은 자국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리 평평하게 해도 미세하게 끝까지 남습니다 아까 동글동글한 걸 정말 잘하면 완전 판판하게 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100%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제 가역에서 스펙트럼이 비가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마지막 이제 정말 비가역에 가까운 행위 이제 어떻죠? 제가 이거를 찢습니다 원상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죠? 이걸 이렇게 붙일 방법이 없어요 외부에 이렇게 도움이 없이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다고 해도 원래랑 거의 이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 스카치 테이프가 시스템에 더해졌으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찢어진 거는 이제 비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역에 가깝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 가역, 비가역이 마음속에 언제 확 들어왔냐면은 저는 공돌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물리학적 개념, 수학적 개념을 삶에 적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모델링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100% 오를 수는 없어요 모델링이나 어떤 철학적 개념이 상황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리학적 개념, 수학적 개념을 삶에 적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에서 언제 들어왔냐면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여학연수로 군대 막 전역하고 근데 어떻죠? 캐나다에 갔는데 이렇게 차가 차고에서 제가 어디서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차가 차고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차가 나오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멈춰서 기다린 거예요 당연하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먼저 가는 게 쌩 가니까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은 제가 앞에 먼저 지나가기를 캐나다 운전자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난감하게 1, 2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차가 먼저 가는 문화예요 예를 들어 우회전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은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어떠냐면 저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미국은 캐나다보다 이게 제가 경험한 데가 시골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덜해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뭔 개념이냐면은 이건 우리나라 문화랑 캐나다 문화랑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가역 비가역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역은 어떻죠?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비가역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랑 자동차랑 빵 부딪혀요 결국엔 우리가 지금 뭔가 기다린다는 거는 사람이랑 차랑 부딪힐까 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부딪히면 최악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죠? 자동차는 부딪히면 뭐 사람이랑 특히 부딪혔을 때는 어떻죠? 뭐 차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그럼 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차를 쓰는 데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찌그러진 걸 피면 되니까 가역합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어떻죠? 이렇게 비가역인 거는 이렇게 비가역인 현상들은 정말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또 100%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는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다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이건 캐나다가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좀 문화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신호가 없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러니까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택시 잡으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신호등이 없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때요? 갑자기 차가 와서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학교 내부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내부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학교 내부는 이렇게 도로가 작은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신호가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게 학교 내부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딴 데는 제가 그렇게 한 경우가 없는데 아무튼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차들이 한 번 와서 멈춰줘요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학교라는 경우에도 이렇게 멈춰 서 있는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어때요? 차가 멈춰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그런 차선들 있잖아요 이렇게 차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좀 먼저 나가서 기다려 보도블럭 깔아놓은 데 있어요 그런데 조차도 우리나라는 차들이 쌩쌩 달려와서 사람이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눈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정말로 우리가 좀 선진국스럽게 가려면 차가 사람을 보고 확인했으면 먼저 일단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역 비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다치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100%라는 게 없어요 근데 자동차라는 거는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완전히 근데 아까 사람이랑 자동차랑 완전 기능적으로 둘 다 다운됐을 때 자동차는 다시 살 수 있는데 목숨이라는 건 다시 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비가역적인 현상이 동반될 때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경우가 되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회사에 가볼까 창업을 할까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타이밍상 창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창업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창업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주관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떻죠 뽑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뽑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죠 만약에 사회 초년생들이 창업과 취업을 고민하면 저는 저는 기업가 정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창업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회사를 가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왜? 창업을 한다는 건 조직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직을 이끄는 레벨은 조직원이 돼서 활동하는 레벨보다 10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물며 조직원이 돼서 거기에 스며들지도 못하고 녹아들지도 못하는데 창업을 한다 저는 정신이 나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취업했다가 창업할 수 있는 경우는 가역이에요 근데 내가 창업을 했다가 좀 연차가 우리나라는 특히 나이 많이 보잖아요 내가 연차가 계속 계속 차는데 경력차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력치는 없는 거예요 경험치는 없고 그럼 어때요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창업 막 해갖고 38살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회사 가야지 거의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28살 때 27살 때는 32살 33살 30대 초반까지는 받아주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를 따져보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가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취업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맥락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박사 가정을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해외 유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냐 아니면 남아야 되냐 그럼 거기도 똑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거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거기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하면서 뭐 이런 일단은 어떤 그 사회 환경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적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취업을 해보는 게 낫지 이거를 나중에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 또 한국 아니니까 다시 나가서 취업해야지 이게 생각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많으니까 힘들어도 거기서 뚫어보다가 안 되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그랬죠 이제 맥락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거의 100% 이건 옳은 결정이었는데 유학 관점에서 이제는 생태계 교란자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생태계 교란자가 누가 나왔냐면은 삼성이란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공학 쪽에서 박사를 받고 삼성으로 바로 취업하는 게 좋은 경우도 그냥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경우가 요즘에는 좀 많아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가역 비가역 스펙트럼에서 뭐 가역 끝에 있는 경우 완전 비가역 끝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연결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이 조금씩 이렇게 둘 다 가운데로 몰리고 있어서 조금 더 깊게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정말 이게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이런 것만 되게 따져봐도 되게 간단하게 이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봐도 정말로 여러분이 못 보는 사각지대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 결정도 되게 합리적으로 빨리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많죠 임계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공돌이다 보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 그냥 내가 들어봤던 단어인데 어떻죠? 아 가역이라는 게 있고 비가역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비가역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구나 이 정도만 고민을 해보셔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